1982년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팔꿈치 사회가 뽑혔습니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치며 앞서가야만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등을 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삶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도 지위가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해도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꼭 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이 힘들기만 하다면 승부를 놓고 겨루는 스포츠나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경쟁은 가능한 것일까? 심리학자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행복한 경쟁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분명한 목표 성취 가능성 신속한 보상 목표가 뚜렷하고 성취 가능성이 크며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쟁은 즐거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이기는 경쟁만이 즐거운 것일까요?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경쟁은 그 자체로 충분한 즐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학자 로제 카이와는 경쟁을 하는 인간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악원형,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유형 미미크리형, 팀을 짜서 역할을 나누어 경쟁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유형 알레아형, 우영과 운이 주는 변화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유형 일링크스형, 경쟁하며 땀을 흘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감각적 유형 치열한 승부는 모든 경쟁을 악원 유형으로 몰아갑니다. 과정이 아닌 최종 결과에만 신경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승패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활동 하나하나가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미미크리, 알레아, 일링크스 유형이 그러하듯이 이기지 못할 경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경쟁을 힘들고 괴롭게만 여기는 걸까 법률가이자 뛰어난 포커 선수인 어퍼스토리코는 그 이유를 좁은 시각에서 찾습니다. 그는 경쟁을 하는 인간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는 포전형 인간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쟁형 인간 최종 목표에 집중하며 매순간 이기고 지는 것에 개의치 않으며 필요하다면 일부러 상대에게 져주기도 하는 전략형 인간 이 세 가지 인간형 중에서 결국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될까 어퍼스토리코는 전략형 인간만이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략형 인간은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다듬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호전형과 경쟁형에 가깝습니다. 자존심을 상하면 즉각 맞서고 싶은 마음이 지속고 주변 평가에 신경쓰며 안절부절못하는 가시방석의 삶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전략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략형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본능에 맞서는 일이지만 성장을 통해 꿈틀거리는 걱정과 짓눌린 자존심을 이겨내고 미래를 바라보며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승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경쟁이라도 배우고 얻을 것은 늘 잊기 마련입니다. 결정적인 패배는 나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스승입니다. 전략형 인간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마지막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순간순간을 후회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자세로 승부에 뛰어들 때 경쟁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경쟁은 싫지만 승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략형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략형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